여기 가속 구간에서 힘이 끊겨. 가속 구간에서 힘이 끊겨. 가속 구간에서 힘이 끊겨. 가속 구간에서 가속이 돼야 하는데 커기가 운이 마셨나요? 한 잎 Comme 입이 끊 Danielle 고마워. 가속 구간에서 이 잎은," początkuơn", 중간에 그냥 끊겨버리는데?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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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헤드 앞으로 끌어! 끌어! 힘 빼고 쭉 끌어! 네 지금 끌어! 끌어! 조금 더 가볍게 끌어! 끌어! cida 깃기 기둥 갔다 정 trouver 정 끌어 들어가 온난 basic اف drum ל spoke 나 그렇게 끝만 당겨. 당겨. 더 가볍게 당겨. 더욱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당겨. 부드럽게. 이 정도. 그나마. 밀렸지. 본인이 힘을 줬는지 안 줬지는 모르는 거야. 더욱더 부드럽게 당겨. 지금 절하켓으로 쳐주세요. 왜요? 소리를. 소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야 지금. 10개 중에 1개가 본인 것 될까 말까 해. 수익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 그래서 수없이 여기서 가는데. 언니 지금 멀리. 이 정도. 소나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가면서. 소나 속도 모르면서. 소나 속도 모르면서. 이제. 안 뭇혀. 이게 이제 requested. 조금 깔죠. 좋아. 얘. 자기가 힘을 중 medi escre치기 하고. 잘 많이 할 수 없는데. 근데 안 들어간 그렇게 against. 그렇지 아무래도 안рыв아요. 안 나와도 해! 세진이 나eto. 잘 맞으실 때는 되는데 잘 안 맞으면 퍽퍽 소리 나고 클리어 못 들어가잖아. 클리어는 이 시행이 안 나와. 스매싱 할 때는 그나마 좀 나와. 드로그 할 때는 더 안 나와. 퍽퍽 속도는 패치를 안 한다니까? 스매싱은 차 좀 낮게 잡지. 클리어는 높게 잡지. 그럼 퍽퍽 속도가 당연히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틀린다. 여기에서 틀릴 때 하고 여기에서 틀린다. 여기는 빨리. 여기는 천천히. 그런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느리게 여기는 빠르게 대부분 습관들이 그래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빨리 쳐야 되겠고. 기회다. 어.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기다려. 천천히 기다려. 여기는 더 빠르게. Dancing. . 있다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있어. κι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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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e ball's so mostrar and its power for it. 팀 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게? 이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건 이동이라니까 이동이가 마지막에 때리는 게 이거잖아 근데 어떻게 돼? 마지막에 때리는 게 뭐야? 마지막에 때릴 때 이게 때리기 이게 때리는 게 아니잖아 오케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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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속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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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내가 줬어 그냥 또 같은 거 해야 하는데 속도가 똑같아. 여기서 치나, 여기서 치나, 여기. 가뭄과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해야 하는데 저기서 빨리면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이럴 수가 없나요. 짧아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냥 자신 있게 뚝뚝뚝뚝 때려버린다니까. 그래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더 세게 때리려고 하니까. 지금 조금. 쟤 욕심이야 사람은 욕심이야. 여기 속도나 저기 속도나 똑같아. 그러니까 속도가 틀려지면 라켓 헤드 썼다고 확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안 멈추니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나갈 수 없어. 앞에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지. 쭉. 쭉. 점점 멀어져요. 그렇지. 뒤에서는 그나마 좀 된잖아. 뒤에서. 근데 중간보이. 속도가 죽더니. 상당히 지금. 뭔가가. 너무 강하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먼저 들어있어. 아니면. 그냥 연타로 계속 때릴 수 있겠죠. 계속 만들어줘요. 연타로 해서 계속 만들고. 조금조금 앞에 끌어당기는. 뒤에는. 뒤에는 항상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오면 되는데. 조금 짧은 꼴에는 정리가 안 돼요. 개고기. 사실. 다행이. 그래서. 이리와. 마치. 가사. 라면. 헷. 이렇게 확, 확 차고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못 참고. 하늘 안 땡겨. 낮게 뚫어도 확 차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되게. 내가 외치지 안 돼 있지. 내가 모르는. 무조건. 이럴 거. 이럴 거 잘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뒤로. 나는 그러지만 생각하는 게 없어요. 짧은지, 길은지는. 골을 버급한 날 내려야 하는데 그냥 공이 버급한다고 보면 내려져 있어. 끝낼 수 있는 찬스 골을 놓치는 거야. 선수들 보면 찬스 골을 놓치는 것 같아. 절대 안 놓쳐. 편하게 해, 편하게. 이름볼은 찬스 골이지. 이름볼은 찬스 골이지. 이름볼은 찬스 골이지. 더듬볼을 못 쳐. 쳐irk된다. 찬스 골. 찬스 골, 행고는 힘이 강하게 표현해. 찬스 골이 été asylum. 아예 높은. 셀ikat. ルク 파은. 최근 alimentation, 안될있다고. 내가 준비가 안되어 있다. 샌 Speaking slash 내가 건들면서 찬스 골가 언제든 나온다는 과정을 주장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그저가 없죠. 찬스 골이란 거는 딱 건들고 짧다가 확 확 차고 올라가면서 때려 내줘야 하는데 그냥 그 다음 동작 연결이 안 돼. 때리면 하나만 주무실어야 해요. 때리면 그냥. 난 다 때릴 수 있어. 누가 다 때릴 수 있겠지. 그 다음 볼. 또 그 다음 볼. 백스 골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스탠바이가 안 돼 있잖아요. 땅에다가 툭 하고. 땅에다가 툭 하고. 나는데 때리면 동시에 딱 발이 딱 바뀌면서 준비가 돼야 해요. 치고 들어가서 땅 하고 빵 쳐야 하는데 그게 없어. 그 동작 자체가 없어. 무조건 다. 내 스마신. 내 스마신 건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강해. 못 바뀌었지. 못 바뀌었지. 때리는 받았어.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이제 날들어갔네. 산 위로 가. 다음 볼 생각해 봐. 다음 볼, 다음 볼. 때리고 다음 볼. 다음 볼 생각해. 그게 안 하고 있잖아, 인들까지. 다음 볼 생각하라. 다음 볼 생각해 봐. 쭉 건들고. 자, 승리자가. 쭉 주고. 자, 승리자 한 번 봐봐. 어디로 칠거야. 다! 쭉 건들고. 견들고 먹고. 이 차이, 차이네. 쭉 건들고. 그니까 예측게 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없어. 물론 튀어나올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지만 항상 내가 어디를 찔러서 볼을 만들 거냐. 지금 같은 식으로 볼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도 본인이 못 찔러요. 본인이 찬을 잘해서 찬을 만들었어. 그렇지? 그렇지?